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고요 아들러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의식 하면 이 사람이죠 누구일까요? 답판 들어주세요 프로이트 아이오아이 1학년 9반 끝 이거 몰랐나봐요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골든북을 1학년 9반 끝? 이렇게 쓴 이유는 뭐죠? 제가 1학년 9반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최후의 1인이네요 나름? 1학년 9반에 네 최후의 1인으로 남은 김에 보여줄 수 있는 거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아재 개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 어떤 거 있을까요? 서울이 추우면 뭘까요? 서울이 춥다 서울이 추우면 뭐죠? 서울이 춥다 모르겠는데요? 서울 시립대입니다 오우 시립다 오우 정말 시립다 이거 너무 시립다 좀 따뜻한 거 하나 더 차둘이 몸에 불이 붙으면 뭘까요? 차둘이 몸에 불이 붙는다 차둘이 몸에 불이 붙는다 뭐죠? 차둘이 몸에 불이 붙는다 뭐예요? 두리번 두리번입니다 아 너무 좋아 진짜 창의적이다 정답은 프로이트입니다 기다리고자 puisqu'다 이거 여러분 알겠습니다 고 America 감사합니다.